자 오늘 해볼게임 인멸의 칼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인데 제가 직접 탄지로 Q지로가 되어 나쁜 혈기놈들 싹 들러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첫 스토리인 것 같은데 이전 스토리를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 탄지로가 혈기를 없애는 검사가 되기 위한 그 최종 시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사비터라는 친구가 약간 최종 보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번 시험에서 말이죠 애니메이션 보는 느낌이다 이거 좋아요 일반 공격 공격 추적 대쉬 화려해 너무 좋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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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여기서 오이를 한 번 써봅시다 힛살기 노래호 내신병 오호 너무 시원한거 아니야 이거 배터리 배터리 어 시평으로다가 시원하게 때렸는데 사미토 이 친구가 굉장히 멋있는 친구야 맞아맞아 저 바위를 그 검으로다가 에오야 이제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건데 아 이렇게 포기할거야 탄지로야 이제 탄지로가 지금 여기있는 이유로 어 그거를 좀 알려주려는 모양이네 가족들이 탄지로 가족들이 혈기들한테 다 잡아먹혔어 아니야 그 검 잡고 일어서 어 네즈코다 네즈코가 저 저 탄지로 동생이거든요 중인공인데 이렇게 뻗으면 안되죠 네즈코 힘내라 자 이제 배운거 한 번씩 다 써먹어봐야죠 자 이제 배운거 한 번씩 다 써먹어봐야죠 우와 물이 없은다 큰거 온다 자 전집중 전집중 호흡 어 근데 사비포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어.. 좋았어. 부겼esque! 도저건나? 가자! 휴지로오! 보인다! 흠새실! 이게 이제 딱 틈이 보이는 약점 같은 곳이죠? 탁! 썰었다ا아 그럼 이렇게 그.. 그렇습니다 사비도하고 그.. 여자애가 이 바위에 담겨있던 영혼이었던거야 저 이 에피소드 보고 살짝 울컥했었어 야 근데 그 와중에 정확하게 절반으로 배워버렸네 지금 혈기가 되어버린 네즈코가 잠들고 있어요 네즈코가 혈기가 되어서 원래는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토니오카치가 한번 넘어가줬거든요 동생을 구하기 위해 귀살사에 들어갑니다 좋아 간다 자 드디어 이제 최종 시험을 치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들이 상당히 많네요 근데 이게 요거는 장난이 아닌게 진짜 목숨 걸고 해야되들 안그러면은 여기에서 투과 못하면은 죽는거야 그냥 혈기하고 일주일간 두근두근 캠핑 데이트? 두근두근 캠핑 두근두근 캠핑 자꾸만 혈기 녀석들 아 드디어 나왔네요 생긴게 딱 가도 되게 좀비같이 생겼죠? 얘네한테 물리면은 혈기가 되버려요 혈기 녀석 혈기 녀석 튕겨내고 탁 어린것 없이 대팔형 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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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치기 금세시 발견했다 당황 용보 강어한 상태도 유켁 finalmente 김화 Can i nu 이런 느낌이냐 이거 그리고 액션이 굉장히 화려해가지고 말이죠 검색실 한 번 더 앗 저게 손자국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발자국 아니야? 초대형 발자국 자 자 자 나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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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혈기 어이구 성나 기분 나쁘게 생겼네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세상이 오래 살았는 혈기인가 보네 뭐야 갑자기 급발진했어 거의 몇백년동안 한거 아니야 이거? 저게 육렉 육렉 손조에 들어갑니다 손혈기와의 메타 오우 날 잡은게 육렉크 닭기 몇십년인거는 몇백년도 아닌거 같았어 몇십년도 된거 아닌가요 이거? 인usted 뭐야 이거 보증마제 왜 이렇게 약해? 뭐가 막 날라와 호 호 호 아우! 아우! 샷! 아! 육형 비틀린 소영구리! 저는 보스 아니냐 너? 아주 돈 쉽게 헉! 우리 아니네! 여기다! 그래 나는 보슬텐데 어허! 내 옆구리! 선생님이 좀 부적이 박살났어 아우 근데 진짜 쟤 좀 징그럽게 생겼다 아 죽은 동생인가봐요 뭐야 아니 여기서 더 커진다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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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큰데요? 많이 큰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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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번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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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wasteland 실패! 어? Ho학 Consulting portfolios 호흡 실패! buyer 왜냐하면 busy 저기 moo 비증소리 잠시만요! 사비토의 복수! 사비토... 마코모... 그리고... 다른 애들... 제가 복수를 했어요 이제... 안심하고 좋아요 네즈코... 우로코라키... 네즈코... 내 동생... 네즈코! 너... 깨어났어요 근데 지금... 내 동생은... 혈긴 상태에요 근데... 네즈... 의식이 남아있어... 약... 이 기대를 얻었다... 어떻게든 일단은... 살아남았네요 자! 1장! 최종 선배를 통과해서 귀살대가 됐구요 제 2장! 본격적으로... 네즈코와의... 여행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빈 싹 관리uen... cyber사사사 Mars 지금땅! 넘 Herbert... 자, 그 설입니다! 즐거운 영상은 고독에서 계hratic 바로 대결滿 좌우오오오오오오오 Heidi oper heal!!